여러분 오늘은 보러스타디를 해볼겁니다. 끝을 찾아온 것이 해볼까요? 여기서부터 가겠습니다. 제발 그리프 안좋은 그리프만 나오네요. 맞아요. 그리프 쓰레기에요. 그럼 메가상자 기다릴거에요. 메가나오면 좋겠다. 2 2 1 1 1 대박 뭐야 뭐지? 3개 3개 1 1 그래도 괜찮아. 근데 왜 둘 다 타라야? 2가 다 1 1 3 3 3 근데 대박이다. 오 근데 스탑포랑은 오늘 좋은건데? 근데 왜 이렇게 잘 나오지? 오늘 좋은데 오늘? 대박 우와 근데 뭐였더라? 에이씨에이씨에이씨에이씨에이씨에이씨 나왔습니다. 안녕 안녕